안녕하세요 초록수민 입니다 제가 오늘은 애니시타 애니시타 구입했어요 애니시타가 자꾸 눈에 밟히더라구요 이게 조금 제가 2년전에 키웠었어요 근데 조금 얘가 병이 잘 생겨요 진딧물 통풍을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전에 좀 키웠다가 한번 실패를 하고 안 키우고 있었는데요 너무 또 사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또 운전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처럼 분재원에 가서 또 예쁜 꽃을 사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분갈이도 많이 하고 꽃도 사고 꽃 구경도 정말 많이 다녀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네요 오늘 아 처음처럼 분재원에서 뭘 샀는지 한번 같이 구경 하실게요 짜자잔 요거는 아젤리아 모나리자 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와 이것도 보는데 또 너무 이쁜거에요 원래 봉우리만 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너무 이쁘죠 아젤리아를 3개를 키웠어요 아젤리아 잉카 아쿠아 플러스 그리고 핑크색 그게 불꽃 이었는데요 불꽃이 저희 집에서는 이제 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색깔이 이제 핑크색 한톤 이었거든요 전 처음에 이제 불꽃 이렇게 이름을 들어가지고 빨간색 인줄 알았어요 정열적인 빨강 그런데 핑크색 이더라구요 빨간색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죠 근데 또 이제 하얀색 아우 또 하얀색이 또 너무 이쁜거에요 아니 진짜 얘는 너무 키우기가 쉽고 병충에도 안생기고 잘 커요 그래서 정말 색깔별로 다 사고 싶은거에요 그래서 너무 이뻐 가지고 이렇게 아젤리아를 한 포트 더 샀어요 어 그리고 몽마가렛입니다 몽마가렛 작년 여름에 제가 핑크색 몽마가렛을 샀었어요 한번 보시죠 너무 이쁘죠 핑크색 몽마가렛을 정말 열심히 봄에 사가지고 키웠는데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죽더라구요 근데 요 몽마가렛은 여름에 그늘에 두고 키우셔야 텐데요 제가 여름에 좀 잘 죽였다고 하시니까 이제 사장님이 어 몽마가렛이 이제 여름에는 너무 이제 직사광선에 주면 안되고 전 직사광선에 두고 키웠거든요 햇빛 잘 받으라고 어 근데 요거 여름에는 한 여름에는 어 그늘에 두고 키우면 안 죽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요번에는 제가 이제 몽마가렛을 안 죽이고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매년 몽마가렛을 사서 많이 죽였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근데 아 뭐 한두달 보고 죽어도 너무 예뻐요 매년 사서 매년 예뻐서 매년 사고 어 죽지만 또 사도 죽고 또 사도 매년 사는 꽃입니다 너무 예뻐요 작년엔 핑크를 샀는데 요번에는 찐핑크를 한번 사봤습니다 짜자잔 얘는 베로니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요렇게 어 분갈이를 싹 해가지고 아 이거 베로니카가 3000원 인데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우와 이 파란색 아기자기한 꽃 아 제가 좀 아기자기한 꽃을 좋아해요 너무 이쁜거에요 오늘 행잉 화분에 요거를 심어주면 좋다고 하는데 제가 행잉 화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화분에 매치를 해봤는데 약간 꽃이 보라색이다 보니까 약간 파란색 화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하늘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제가 그래서 지금 토분에도 한번 심어 봤거든요 얘를 처음엔 토분에 심으려고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토분은 너무 안 어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늘색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어요 너무 이쁜거에요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샀던 아 네모네 바람꽃 제가 분갈이도 예쁘게 해주었어요 짜자잔 아 네모네 바람꽃 그리고 이건 킹 오브리에타 인데요 킹 오브리에타를 하나 더 사가지고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합식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 하얀색 꽃인데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어 이쁘게 또 꽃이 필 것 같아요 빨간색은 지금 밖에다가 심어 줬어요 바람꽃이라서 뭐 통풍이 잘 되는 밖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보험으로 밖에 하우스에 화단에다가 빨간색 꽃을 키워주고 얘네는 이제 꽃을 제가 빨리 보고 싶어 가지고 실내에서 한번 키워보려고 실내에서 어 왔다갔다 밖에 왔다갔다 바람 쐬어주면서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요게 너무 신기한 게요 해가 지면 이렇게 오므라 들어요 약간 오므라 들고 낮에 해가 좀 쨍쨍하면 또 피어요 또 물이 부족하면 이 꽃이 또 오므라 들고 또 피고 막 이러더라구요 너무 이쁜거에요 그래서 이거 아네모네 바람꽃 너무 이뻐 가지고요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번 제가 어 너무 이뻐 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저희 집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2, 3주 키워보고 잘 크는지 안 크는지 알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눈길을 혹하는 애니시다 아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애니시다 작은 걸로 살까 하다가 큰 아이로 이렇게 너무 어머 정말 봄이다 봄 아 또 이렇게 꽃 보고 있으니까 또 행복하네요 아 얼마전에 꽃을 또 엄청 많이 사셨다는 분이 계셨는데요 애니시다를 사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하원에 가면은 이게 쨍안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유혹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처럼 야생아에서 애니시다 그리고 목마가렛 또 제가 한번 진짜 잘 키워볼게요 아 그리고 저번에 샀던 서양 절죽 아젤리아 이렇게 그리고 너무 이쁜 베로니카 베로니카 어딨니 베로니카야 너무 예쁜 베로니카 이렇게 4개 구입을 했고요 원래 있던 겁니다 이것도 저번에 산 거예요 아 그리고 풍노초 분갈이 해줬어요 풍노초도 여전히 이쁩니다 아 너무 이뻐요 네 아 행복한 봄 모두 건강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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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